한입 먹은 사과루고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 혁신을 불러일으킨 예쁜 쓰레기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손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혁신의 프로토타입이 되었지만 결국 역사가 되어버린 비운의 브랜드 블랙베리의 흥망성쇠 속으로 지금 바로 빠져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즈니스 미팅에 가는 것 같지 않은 마이크와 더그는 오늘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이 될 기업을 돌고 있는데 천재공학도지만 영업에는 1도 재능이 없죠. 공돌이들의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설명은 성질 급한 사업가 짐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두 사람은 팔아붙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회사에서 해고당한 짐의 눈앞에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될 수 있는 포켓 링크의 발표 자료가 들어오고 일보다는 게임이 우선인 공돌이들로 가득 찬 회사 림으로 짐이 찾아오죠. 그는 마이크의 기술에 무모한 베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파격적이다 못해 날강도 같은 조건으로 말이죠. 림의 CEO인 마이크는 짐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회사 재정에 금이 갈 지경이라 찬물 더움을 가릴 상황이 아니었죠. 기술은 있지만 수환은 없는 본인을 대신해 사업을 책임져줄 사람이 필요했던 마이크는 결국 짐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림의 새로운 이론이 된 짐. 짐이 처음 림에서 할 일은 방황하는 공돌이들의 목자가 되어 어떻게든 발판이 될 효자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경쟁력인 아이티 산업에서 공돌이들의 현실 감각을 일깨우려는 짐 저세상 주재력으로 자신의 전재산까지 털어서 자금을 마련하는 짐만 있다면 타협이란 걸 모르는 마이크도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제품을 만들어낸 아이티 요정들 미국 최대의 통신회사에 시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짐과 마이크는 뉴욕으로 향하고 무사히 전장에 도착은 했지만 정작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중요한 미팅이 개판나기 5초 전 마이크가 잃어버린 시제품을 찾으러 간 사이 짐은 어떻게든 이 사진 앞에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런데 당시엔 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이기만 했던 짐의 설명에 이 사진은 넘어가지 않죠. 아직은 좁디좁은 통신망 때문에 동시에 그 많은 휴대폰 데이터를 옮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 사진은 짐의 발표에 콧방귀를 끼고 그때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마이크가 도착했습니다. 마이크는 자체 운용체제를 만들어 한정적인 서버를 잡아먹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냈고 이렇게 스마트폰의 조상인 블랙베리가 탄생했습니다. 블랙베리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블랙베리의 탄생은 엄청난 혁신이었고 2003년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림을 단박이 IT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1등의 자리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블랙베리와 폼파이로 스마트폰 세계를 독점하던 블랙베리는 어느새 적대적 인수합병의 타겟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병을 막기 위해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주가를 올려놔야 하는데 지금 있는 공놀이들로는 기술력이 부족했고 이렇게 경영권을 뺏길 수 없는 짐은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공돌이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유명 IT 기업들 돌며 천재들을 빼돌리는 짐 짐의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량이 늘었지만 서버 사용량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회사가 커진 만큼 승질머리도 함께 커진 짐 IT 산업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혁신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상황에서 마이크는 대세를 따르게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자신만의 혁신을 찾게 될까요? 한때 스마트폰의 선구자였던 기업이 새롭게 등장한 선구자가 일으킨 소비자 혁명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잔인하리만치 자세하게 구현해낸 영화 블랙베리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